안녕하세요 청주대장관 입니다. 이게 지금 만든게 캠핑 넷슨업 나대 입니다. 이것은 옥트리 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주대장관 입니다. 오늘은 옛날 기차레일로 한 100년 된 기차레일로 넷슨업 나대라는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주대장관 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주대장관 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청주대행관입니다. 이게 지금 만든게 캠핑 넷스넉 나드입니다. 이거는 옥트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